안녕하세요. 저는 롯데슈퍼의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 마케팅팀 팀장 기현경입니다. 지금 한 11년 정도 해왔습니다. 저희 데이터 마케팅팀은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어떻게 고객을 롯데슈퍼로 오게 할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마케팅을 하는 팀입니다. 멤버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고 그리고 가공하고 이런 업무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롯데 멤버스에서 그런 가공된 그리고 또는 분석을 더 깊게 한 데이터를 받아서 현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진짜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분야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통에서도 굉장히 요즘 핫하고 많이 쓰이고 있고요. 금융업에서는 사실 일찍부터 데이터를 중시하는 파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제조업에서도 심심치 않게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중시하면서 효율을 높여가는 것을 조금 더 딥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관련 직무는 보통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어넬러시스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을 좀 더 나눠서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 엔지니어링은 회사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직무이고요. 이렇게 잘 준비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데이터 어넬러시스나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 현황 분석 혹은 예측 분석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지표를 정의하고 전략을 도출하고 가설을 세워서 데이터로 그 결과를 검증, 서비스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 직무는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회사에서 업무하는 범위는 좀 다 다를 수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지원자분들이 회사에 입사한 뒤에 빠르게 그만두시는 경우를 제가 좀 종종 봤습니다. 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는 데이터 환경이네? 라고 하는 판단 때문인데요. 그래서 꼭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사전에 꼭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원하는 회사가 내부에 데이터 소스를 쌓는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전자의 경우에는 롯데 멤버스처럼 하둡에서 필요한 쿼리만 가져와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 분석,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업무까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스 안에서는 각 업종별 비즈니스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업무들을 다루는 다양한 부서들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그 부서들에서 각 롯데 그룹 사이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 거죠. 후자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끌어온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만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는 하지 않고 분석,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업무까지만 다룰 수 있어요. 이 회사는 데이터를 현업에 빠르게 적용시키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분석의 정교화도 정말 중요하지만 인사이트를 정책으로 연결시켜서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고객을 바라볼 때 연령이나 소득 또는 고객의 거주지 등등의 프로파일 데이터를 보기도 하고요. 기본적인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라이프 스테이지 같은 데이터도 보고 있습니다. 객수, 객단가 그리고 고객의 구매 빈도라든가 또는 고객이 구매하는 상품의 특성 이런 부분을 좀 다양하게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기용품을 계속 산다 또는 결혼을 했다고 하면 단기간에 신혼 부부이니까 여러 가지 가구 생활용품을 많이 샀다 이런 부분으로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주소지가 남녀가 같은 경우 비슷한 나이대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려면 분석 툴을 활용하는 기술적 역량은 기본값이고 보통 도메인 지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도 신입 경력 채용 때에 해당 비즈니스의 특징과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유용한 프레임워크, 관리 툴을 도입을 하는 거나 혹은 활용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람들을 우리는 찾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도메인의 정통한 전문가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지원하는 회사의 비즈니스에서 선행지표, 후행지표가 있을 때 사실 후행지표만 봐서는 인과관계나 해결에 대한 인사이트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한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가진 프로젝트의 경험들이 지원하는 회사의 도메인과 어느 정도 일치하거나 포함되어 있다면 사실 가장 좋겠죠. 예를 들어 유통 쪽 데이터 분석 직무의 경우에는 고객 행동 데이터 분석, 상품 수요를 예측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더 좋을 거고 그리고 제조 화학 쪽의 경우에는 수요 예측은 물론 공장 생산량을 증가하기 위한 생산 로그 데이터, 제품 특징 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석했던 경험들,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들을 분석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다면 더욱 경쟁력 있게 어필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리랑 파이썬을 하고요. 이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이 좀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취준생 여러분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어필할 수 있는 좋은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데이터 쪽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 준전문가, ADSP 같은 전문가 자격증을 따긴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툴 같은 거를 많이 활용을 해서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툴을 활용해서 본인이 했던 분석 프로젝트나 과제들을 경험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 데이터는 내가 사실은 프로젝트나 과제가 떨어지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는 막상 진짜 현업에 와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봤다.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내가 직접 나서서 해봤다라는 경험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해당 프로젝트나 과제를 수행했는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현업에 와서도 다 비슷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를 바라보고 분석을 하는 업무는 시키면 다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를 얼마나 분석적 사고와 구조적 사고로 바라보고 정말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는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항상 데이터를 바라보는 역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최종 합격자들이 어떤 것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걸 텐데요. 우선 자격증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 ADSP, 빅데이터 분석기사, SQLD, 혹은 사회조사 분석사 이런 것들이 눈에 좀 보이는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예 자격증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이 자격증에 대해서 서류 전형에서 가점을 주느냐? 이건 여러분 회사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경험상 특별히 가점을 주지 않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현업 부서에 채용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자격증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 꼭은 필요하진 않다라는 답변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데이터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보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직무에서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구이자 회사에서 인정하는 것은 바로 포트폴리오 혹은 프로젝트 경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자격증에 가점을 주는 회사도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는 1순위로는 포트폴리오 혹은 프로젝트 경험을 계속 쌓으시는 것 그리고 2순위로 자격증을 신경 쓰시는 게 전략적으로는 더 나으실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는 아시다시피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이 데이터 분석 업무의 과정과 기술들을 포함해서 기재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특히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 라고 하는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이 비즈니스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어. 내 분석이 이렇게 실무에 활용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관점에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내가 했던 프로젝트의 비즈니스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두 번째 어떤 스킬을 활용했고 세 번째 문제 해결 과정은 어떠했고 그래서 네 번째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이 가치를 생산했어 까지의 이런 스토리라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고 말씀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면접에서 직무 관련해서 본인의 경험을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을 때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저는 A 회사 인턴 활동에서 건강기능식 제품 프로모션 기획 시에 데이터 분석 담당으로 참여해서 최초 목표보다 30%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참여 유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A 회사는 땡땡 건강기능식 리뉴얼 런칭을 준비하면서 프로모션을 집중할 키워드를 찾고 있었는데요. 기존의 관점은 20대를 타깃으로 다이어트식을 중심으로 한 프로모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3년간 쌓인 건강기능식에 대한 고객 상품평, 댓글, 이벤트 인터뷰 내용 등을 수집해서 고객 세그멘트별로 파이썬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한 결과 20, 30대 미호는 잘못된 다이어트에 따른 건강보완식으로 30대 기호는 육아에 따른 건강보완식으로 라고 이 제품이 필요하다라는 니즈를 확인하였습니다. 달라진 고객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떠어떠한 프로모션을 저희는 진행을 했고요. 이에 대한 고객 그룹별 반응이 체감상 매우 좋았습니다. 그 결과 사전 프로모션 그룹을 모집하는 데에 최초 1000명의 목표에서 1300명을 모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직무가 다른 것보다 고객의 숨은 니즈를 발견하고 이 발견을 통해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해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 과정에서 희열을 느낍니다. 이 회사에서도 저는 데이터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회사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비즈니스 문제가 무엇이었고 해결 과정은 어떠했고 내가 어떻게 해서 같이 생산을 했고 그리고 이 지원한 회사에 대해서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스토리라인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경험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가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핫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영문학과 전공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분석 업무를 하게 될지 진짜 몰랐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CRM팀이라고 해서 고객을 이해하는 숫자를 보기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숫자에 능하지 않았지만 숫자를 계속 보다 보니 1 더하기 1이 2인데 그 2가 의미하는 게 뭘까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고객을 이해하려고 숫자를 보는 거지 숫자를 보는 것만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사실은 정해진 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고객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인문학적인 소양도 당연히 데이터 분석 업무에서는 중요한 업무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분이 영어영문과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도 회사에서 교육을 지원을 받고 이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전문가로 성장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좀 대단하죠. 사실 취업에 있어서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부담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전공자분들은 내가 전공만 유관한 것이 아니라 실무 능력도 실제 있어 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 능력을 좀 더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비전공자분들은 전공자들에 비해서 데이터 분석 스킬이나 다양한 분석 케이스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첫 번째 풍부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계속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단지 숫자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보고 고객을 더 볼 수 있는 컨텍스트도 강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필하는 게 이 직무의 최종 합격을 위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분도 여기서 인문학적인 소양이 좀 중요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까지의 최종 합격자들이 실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좀 보여주시고 있냐면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교내 통계, 데이터 분석 학회 등을 통해서 전공자들 그리고 비전공자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해나갔던 경험들이 있거나 두 번째, 개인적으로 캐글이나 데이콘 같은 대회, 공기업, 사기업 등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모전 혹은 컨테스트에서 수상한 경험들을 제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 한 번의 수상이 아니라 여러 번의 수상 혹은 그 입상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경험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여러 데이터들을 연결하고 그리고 계속 이 데이터는 왜 그럴까? 라고 하는 퀘스천을 던졌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어필하세요. 이건 여러분 IT 개발 운영 직무에서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비즈니스가 중요합니다.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왜 해야 하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이 개발을 하거나 이 분석을 해야 하지? 라고 하는 그 관점, 이 관점들을 면접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본인의 분석 경험을 말씀하실 때 항상 초반 리드는 비즈니스에 대한 내 의문으로부터 시작하거나 이미 주어진 비즈니스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C 상품은 평점은 높은데 댓글을 보면 싫어요 라고 하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에 대해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D 점포는 주택지구에 둘러싸인 상권인데 왜 주중 10시에서 17시까지의 매출이 적을까? 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상품이 기존 타깃층인 30대들에게 첫 번째 버전보다는 두 번째 리뉴얼 버전이 더 매출이 적은지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등등. 이렇게 이 비즈니스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의문점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 면접위원들에게는 아 이 친구가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스킬들을 실무에 적용을 잘 시킬 수 있는 지원자다 라고 하는 인상을 분명히 줄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실무 능력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제가 면접을 볼 때 어떤 분이 계셨냐면 개인 블로그를 활용해서 본인이 했던 어떤 작업들 포트폴리오들을 쌓아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원하는 회사에서 별도 요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서류 단계에서 이런 추가적인 옵션을 넣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경험들이 많으시다면 차곡차곡 쌓아서 회사 지원 단계부터 이 URL을 넣어서 어필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분석 사례는 사실 저희는 저희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 또는 델리카를 구매하는 고객이 70%가 여성, 30%가 남성 고객으로 데이터를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CCTV를 열어보니 델리카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의 70%가 남성 고객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일어났는가 하고 살펴보니 사실 멤버스 데이터는 멤버스 카드의 소유자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와이프의 카드를 가지고 멤버스 카드를 가지고 정립을 했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한 그런 데이터 현상이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정말 데이터도 데이터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현장 또는 실제 발생되고 있는 사건을 접하면서 현장에선 어떤 고객의 구맹동이 벌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더 유심히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전문가 분께서 지속적으로 데이터의 의미를 해석해내는 것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회사에서 데이터에 대한 실무 역량 특히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하고 전략으로 연결시키는 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과제 테스트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코딩 테스트를 좀 주로 했었는데 요새는 비즈니스에서 고민하는 내용들을 직접 제시를 하고 이것을 데이터로 실제 분석해서 솔루션까지 내보는 이런 과제들이 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딩 테스트를 그래도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백준 프로그래머스에서 이미 여러분들도 많은 유형들을 보셨을 텐데요. 그런 알고리즘 문제들이 주로 나옵니다. 사실 회사에서 이 코딩 테스트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 역량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단계에 넣는 것은 정말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용도이고 여기서 인원을 추려서 면접을 보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대표 유형들에 대해서는 익숙해지실 필요는 여러분이 있겠죠. 이에 반해서 과제 테스트의 경우에는 도메인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이 결과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이끌어내는 그런 기억량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제들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A점포의 매출, 고객특성, 층별, 맵 이런 데이터셋을 주고 실제 데이터를 돌려보게 한 다음에 A점포의 MD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기획안을 제출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 아니면 B 상품을 런칭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어떤 어떠한 상품에 대여 수요 예측 자료가 필요하다. 계절, 날씨, 습도, 풍속, 온도 등의 데이터셋을 저희가 드리고 서브미션 파일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B 상품의 런칭에 대한 의사결정안을 제시하세요. 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과제들에 대해서는 보통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기회를 가지시게 될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신경을 쓰시고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해당 프로젝트에서 다루고 있는 도메인 영역이 어디인지 두 번째, 어떻게 문제 정의를 했는지 세 번째, 어떤 알고리즘을 썼고 왜 이 알고리즘을 사용했는지 네 번째, 파생 변수는 무엇이고 예외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다섯 번째,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섯 번째, 이 분석과 실행에 대한 성과 측정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등등등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데이터 분석 직무는 정말 매력적인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앞으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 또는 그런 역할, 직무가 정말 다양해지고 훨씬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업무는 앞으로 더 다양해지고 많아지겠지만 그 안에서 내가 데이터를 활용할 줄 아는 정말 유효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나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이 데이터로 하여금 내가 어떤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는지 이 활용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찾아내는 역할, 그런 역할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데이터 인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는 분들은 이 비즈니스 이슈를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면접에서도 그 사고 과정을 여쭤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데이터 분석을 시킬 수 없다면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역량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물론 어떤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질문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은 지원하는 회사의 비즈니스를 두고 면접위원들이 할 법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회사는 공무원 시험 준비 앱을 발견한 고객이 회원 가입까지는 했지만 실제 클래스 구매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면접위원이 할 수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를 준비를 먼저 해야 될까요? 어떠어떠한 데이터로 최종적으로 구매한 고객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유입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어떠어떠한 데이터로 최종 구매 전 고객이 하는 행동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고 어떠어떠한 데이터로 최종 구매한 고객이 어떻게 지인에게 추천 활동을 수행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프로치를 여러분 스스로 준비를 해보는 거예요. 내 눈앞에 지금 데이터셋은 없지만 그래도 가정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러이러이러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제가 분석을 한다면 그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고 과정. 이 사고 과정을 여러분들이 많은 샘플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 직무에서 평가 역량 중에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의사결정자가 이 결과를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IT 개발 운영 직무도 마찬가지였지만 클라이언트 혹은 의사결정자는 데이터를 잘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 결과와 그 의미를 잘 구성된 스토리라인으로 다양한 시각적인 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은 전달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건 역시 여러분들이 이 면접 전형을 통해서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 제가 앞에서 데이터 분석 직무에 입사하시는 분들이 초반에 이탈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꼭 다시 강조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는 데이터 분석가 분들의 말씀을 여러 차례 좀 들었는데 데이터 분석 직무에 무턱대고 지원하지 마시고요. 먼저 어느 회사에 갈지 어떤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할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먼저 목표를 정해보고 그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회사는 SES, SPSS를 사용하고 어떤 회사는 R, Python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툴도 다르고요. 제조에서는 공정 분석을 하고 금융 유통에서는 고객 분석을 하고 이렇게 기업마다 하는 분석과 데이터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또 인사팀, 마케팅팀에 속해서 분석을 하는지 아니면 롯데카드 뭐 이런 멤버스처럼 데이터 분석팀이 있고 내부 협업팀을 지원하는 역할일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 안에 어떤 팀에서 데이터 분석가를 뽑고 있는지 어떤 역량, 스킬들이 필요한지는 꼭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해 보셔야 여러분들이 입사하고 나서도 오랫동안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지금까지 뭐 했나 헛헛한 마음도 들 수 있을 때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분명 우리는 어느샌가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거라는 건 스스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지금을 돌아봤을 때 그때 그랬었지 하고 덤덤하게 생각하게 될 날이 곧 올 겁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치보라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아시다시피 저희 롯데그룹은 너무나도 많은 업종들이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업종 안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이 데이터들을 계속 연결하고 융합하는 그런 필요성이 좀 많아져가지고 데이터 분석 쪽은 회사마다 진짜 매년 거의 경력사원 신입사원 할 거 없이 매달 뽑고 있는 것 같아요.